스텔라 작가의 세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좀 멀어요, 조금만 앞으로 왔어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리더 가영입니다. 막가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 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의 막내 전유리입니다. 네 정말 이분들이 스텔라 보려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와 기대를 보람 있습니다 그죠? 네 보니까 다들 정말 한 미모 하시는데 내가 외모 중에 이 부위는 가장 자신있다.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외모 중에 나는 어기가 제일 자신있어요. 장기? 죄송합니다. 가영 언니부터 말해볼까요? 네 긴 다리 구매할 수 없어요 저는 진하지 않는 매력있는 눈 저는 S라인 S라인 저는 쇄골 와 정말 들었다 놨다 하죠. 스텔라가 요즘 최고의 군통령인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걸그룹 중에 섹시하며 스텔라 맞죠? 오빠들 네 저희의 비결은 섹시한 몸매와 섹시한 안무와 모든 섹시를 겸비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섹시한 안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방금 했던 곡은 마스크고요. 저희가 다음에 할 곡은 길티라는 곡인데요. 이 곡으로는 저희가 활동을 안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오네트만큼 좋거든요. 같이 해보실래요? 섹시 좀 알려 드릴까요? 네 살짝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둘이 같이 하는 안무인데요. 우선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묶어줍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여기가 아무나 스텔라니까 가능한 안무다. 스텔라니까 가능한 안무다. 돌아가셔서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돌아가셔서 따라 하시면 안돼요. 스텔라만 하시는 안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텔라의 무대 계속해서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귤티 보여 드릴게요